내가 이제 일로 와시고 내가 우리 형님 데리고 올 동안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지 알았지? 어 알았어 기다려 가만히 있어 자 양세바리 부퀴 타임! 형님 나오세요! 나오세요 어두색에서 어! 야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다 나 부퀴 안해 나 20억 날려서 요즘에 여유 없어 나 현해 정말 제일 순수한 친구 나이도 오늘 처음 와봤대 그래?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정말이야 순수해? 정말 순수해요 앉아계세요 혜연이 진짜 술 한다니까 나이트? 자 룬앤 모실게요 룬앤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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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앤! 야 룬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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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와 씨 와 씨 룬앤! 아 룬앤! 와 씨 또라이 저거! 와! 와! 뭐야? 아휴 제가 이거 북킹이 처음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되게 순수하시네요 네 이름이? 김혜영이요 아 김혜영씨 네 나이가? 올해 20살 아 올해 20살? 20살 아 아 아 아 그래요? 어 그래요? 20살이면 무슨 띠예요? 하하하하 양세바 야 형님 야 아 뭐야 덕질을 몰라 아니 형님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자기 띠를 알아요 아 뭔 소리야 말이 돼? 20살인데 예 안경이 예 예 20살 맞아? 아 아 저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그래도 아 알았어 예 예 너무 순수하니까 내가 예 어디 사세요? 강남이에요 하하하하 야 강남 강남 어디? 신사동 오 호호호호호 맞잖아요 제발 강남 신사동 와 진짜 아 이거 참 왠지 천안 살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 호두감자 냄새 나긴 나는데 아 그래도 아니에요 확실한 거야? 아 신사동 사신대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진짜 화나 진짜 알았어 너무 순수하시니까 강남 신사동원님 그래요 그래요 너무 순수하시니까 아 그럼 뭐 지금 직업이? 학생 어 그래요 그럼 무슨 과? 무용과야 오오 무용과? 기가 막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? 무용과 얘기한 거 괜찮으시겠어요? 형님 진짜 무용과 맞아요 형님 야 근데 무용과 아닌 거 같잖아 무용과 맞아 아니야? 맞아요 맞지? 형님 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형님 아 그래? 아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아 나 돌아쓰겠네 진짜 춤 못 추는 거 같은데 아니 왜 못 믿는 거야 무용과라는 거를 그래? 지워봐 지워봐 아 나 자 음악 주세요 어? 맞잖아 맞잖아요 아니요 무용과는 맞는데 스무살은 아니야 아 형님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그래? 스무살 맞고 어 강남구 신사동 살고 어 무용과 맞다니까 형님 아 그러면은 음악이 이거라서 그런겁니다 형님 그래서 조금 약간 이런 춤을 쳤나봐 무용하는 친구들은 어 그냥 계속 몸에 베겨있어요 어떤 노래 나오든 똑같아요 아 그래? 노래 주세요 그게 뭐야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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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요? 어떤 노래든 그러니까 무용이 안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형님 왜? 의심을 하세요 형님 진짜 양세발이 삐집니다 진짜 아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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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분위기 한번 뛰어올릴게요 게임 한번 하실까요? 게임? 네 형님 양세발의 게임이라고 또 맺어주려고 또 양세발의 게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동작을 하면은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똑같은 거 하시고 다른 동작 하시면 또 이렇게 겹쳐서 이어가기구나 그럼요 그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양세바리 게임 양세바리 게임 이렇게 추지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지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지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뭐 이렇게 했나?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고요 이렇게 추우지요 못하겠어? 자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죽순이 타임 한번 갖고 그러고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순아 나와라 아 어디갔어 아 어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우고요 이렇게 추우고요 이렇게 추우고요 이렇게 추우고요 죽순아 나가라 자 할 수 있어 이걸 해야 코너가 끝나 난 이거 하면 너무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아 진짜 형님 그럼 부긴 성공인가요? 그럼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? 오케이 뭐라고 하고요? 뭐라고 하고요? 뭐라고 하고요? 뭐라고 하고요? 같이 해줘 같이 해줘 야!